그 당시에 그날 한중일의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전시회가 지금 있습니다. 장소도 일제강점기 경성부 건물이었던 시민청 갤러리,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청인 거죠. 거기서 1945년 8월 15일 정후부터 16일 정후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24시간을 시청각 언어로 재구성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달 말 3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